한이 한번 씻겨보려고 시작합니다 한이를 한번 데리고 올게요 우리 한이 컬러를 가지고 끝났죠? 그거 많이 빼서 오늘 씻기더라도 많이 알아듣고 빨리 가 들어가 오늘은 제 핸드폰을 켜 가면서 시작 맨북으로 갈게요 맨북으로 펴야지 이거 시청을 해야 되겠다 어디다가 놔두면 빨리 왜 끊기지 하니 씻을거야 하니 씻을거야 하니 씻을거야 이곳이 조금 내려가면 안되가 하니 씻을 Odyssey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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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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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 사장님이 뭘 우리 구워볼래니? 우리 사장님은 시키는거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마리가 시키면 마르지않아 한이는? 좀 시키면? 조금만 합니다 여기 조금만 걸어 조금만 여기 걸어 조금만 여기 걸어냐 시원하지? 딸래미? 딸래미 시원하지? 야아 야야 내 나이가 어때 더 야야야 아이고 형이 시키니까 아까 마음이 편하네 아이고 형이 시켜야지 야 오늘은 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금방 좋네 속털이 없으니까 한이는 시키면 되게 작아집니다 야 여보 당신 내가 뭐라 반지는 빼고 불러드릴까 시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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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아 우리 안이든 지금 뭐라 도와야 하고 있을까 시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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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 우리는 잘하잖아 아이고 우리 딸 한 마리는 좀 시원하게 에어컨만 가지고 우리 딸이가 내 공부를 하니까 좋아하지 뭐 아까 일부러 그렇게 뜨겁지 않은 걸로 했어 우리 한이는 한을 좋아하니까 여리만 하네 어 안되지 다시 말이지 사랑해 사랑해 이리와 터지마 안 돼 선생님 터지마라 그리고 왜 이리 나와있지 안 돼 왜 공부 안 돼 여기 소리가 들렸죠 아니 안 돼 하루 왠종일로 우리 공주님 같군 어깨 흔들었나 뒤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잘 돋는다 톡토리 하나도 없었어 톡토리 제가 다 뺐잖아요 그래서 꽤 잘 했네요 꼬리털도 밀고 나 한이 금방 끝나겠다 터지되가지고 아 우리 한이 겨우에 시킬 땐 진짜 난리나는데 털지마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별로 없어서 톡토리 하나도 없어서 털지마 아들아 딱 남이 나이 털어 난이 털어 난이 털어 난이 다 끝나고 털어라구 아까 털어라구 한타 털어하면 너 털줄 알잖아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한이는 털어라구에서 털 줄 알야라 어? 갈려고? 털지마 아이고 물 한 번 접셨다니 털이 이제 꼬리냐 의자리 소리 꺼져 아니 좋다 의자리 좋다 의자리 잘한다 의자리 잘해 의자리도 같이 의자리도 같이 의자리 잘해 의자리 잘해 의자리 잘해 의자리 잘해 아까 쳐다봐야지. 시키니까 아까 쳐다봐야 돼. 아까 쳐다봐야 돼.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노놈. 어? 한 번 털어야 되겠는데? 귀에서 들어. 사랑해. 쏙짝 쏙짝 쏙짝. 쏙짝 쏙짝. 아, 좋았어. 어. 쏙쏙쏙. 쏙꼬만 털. 쏙꼬만 털. 쏙꼬만 털. 쏙꼬만 털. 아멘 이제 이제 내 안에 나 being back 나 being back 맞나iller 그리고 또 내 사랑이 아니 아 똥이 나왔어 자 이제 덮쳤으니 야 넌 참 신기한게 보인 그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넥슬라이리 넥슬라이리 이제 아빠가 너를 목욕시 비포 아우 털 빠져 우리 딸 오늘 꽃당장 하자잉 꽃당장해 응? 왜 꽃당장하자잉? 잘 안보이냐 시키는게 아우 그래 풀발리를 했다니 털여 꺼뽑이 확확확나네 아 이거 꺼뽑인가 좋다 좋아 이리와 아 아 베드도 좀 닦아줘 베드도 좀 닦아줘 베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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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 하나 하나니까 가만히 있는다 슈쇼 어 채팅창이 아무것도 안쓰네요 어 나 시간이 좀 빨라서 그런가 제 방 문제죠 제 방 사랑해 언니 말하지 않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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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냄새난다 미치워 이거 장털 빠지는거 봐 이 자식아 너 새끼야 형 손주지마 손 안주지 어 손주 손주 손 앞에 벗지말고 앞에 하얘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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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여덟 여기 하얘질라나 털을 많이 뺏는데도 하얘질라나 별말이는 지금 저 땅방에서 자고 있어요 더웠는지 연습실에서 오다가 이쁘 한번 잡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그래도 귀여워 일단은 너무 귀여워서 내가 떼야 돼 역시 이렇게 내가 세상이 없네 아 세상에 털 좀 빼면서 해야 되겠다 그게 아직까지 너무 좋겠네 아 린스도 해야 되겠구나 거의 다 떨어졌구나 한 번 더 씻을 거야 이거 한 번 씻고 응 다리 올려서 탈출하라고 탈출하면 어떡해 똥구멍 보자 여기 따라 똥구멍 똥구멍 뿌식뿌식 똥구멍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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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마 똥꼬 똥꼬 propor 마리 왜그래 뒤에서 마리가 뚱뚱거리는데 마리 기다려 하늘하는데 뚱뚱거리고 보죠 다 엄청 빠지네 역시 우리 아들딸이야 상황에 대한 서류는 침을 지켜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다 엄청난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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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갔다 아 못봤어 kasher 아 으 2 으 아 이리와서 초쌔야에만 들어올까 왜냐하면 거품이 원래 하나도 안나오네 눈에 거품 안들어가기 조심히 근데 걔들은 눈에 거품이 들어오도 되나봐요 왜냐하면 가끔 거품이 들어갈때도 있는데 그렇게 힘 아파하지 않더라구요 기다려 상 기다려 상 진짜 열나는거 봐 타가이가 끝나면 되게 짜끈해졌어 어이업 어이업 자리 아니 예정 잘대되는 차량 나애는 짜끈해졌죠? 쬐끈해졌죠? 이만해 털어도 안나오지롱 털어도 아이고 쬐끈해 이게 장래예요 사실 쪼여있는거 아냐? 사실 하나도 없고 아리아 기다려 아이고 털이 너무 많네 상당히 아닌지 와 이걸 버려야되나 원래는 옷을 입고 하지 않는데 아니 나 아무도 안들어왔네 닦아야될거 아냐 아니 이리와봐 닦자 닦자 저리 향이 있잖아 야 왜 무서워 어 소리 많이 빠지 이렇게 많이 빠지네 아 아 아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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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시키고 나면 얼마나 이쁠까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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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윗따 펼쳤으면 좋겠다 어휴 계속 빠지는 것 같다 꽤 걸리겠는데? 턱 빼는 것 때문에 아휴 계속 빠지는 것 같다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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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i 털이 털이 뚝뚝뚝 떨어져 털이 뚝뚝뚝 떨어져 아빠한테 뽀뽀할거야? 안할거야? 하느님이 자갖고 보지간다 이렇게 뭐하겠어 한숨 털 다 빼야지 털 다 빠지게 해야지 아빠 얼굴 개털댔다 지금 개털댔다가 아빠 개털댔어 아 간지러 얼굴에서 털이 막 이렇게 나와요 파도 털이 많아서 말라미처럼 별로 안 나왔죠 그때 우리 상우애들들은 털이 미친듯이 나와요 미친듯이 아무래도 여기 하얘질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손 없애들는데 손 없애들는데 여기 봐봐 아 너무 착하네 손이 육신거 때문에 여기다가 반팔 린스로 떼야되나 린스로 떼야되나 그렇게 털 필요 없어 또 한번만 더 할거야 아 간지러 간지러 미쳐버리겠네 자 일단은 가지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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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이야 진짜 돌 끈이 났다는데 하 야 진짜 나빠 말이 저거 이상한 짓 하는거 아니겠지 고마워 안 되지 살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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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은 조금 못살습니다 음~~ 입고 싶었는데 한번 물을 먹어보니까 잘 먹네 아이고 도망났다 아 이거 먹으려면 함부로 먹으려면 터졌어 야 너무 많지? 너무 많지? 일로와 이리와 빨리 찍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여기서 하면 돼 하면 돼야 돼 야 마리! 정혜인 이런 새끼야 왜 자꾸 떠들어가 야 뭐 하냐 어떻게 하냐 뒤에서 아 그거는 뭐 하는데 이쁜거려 응급신구를 보네 자 쉬워서 구마 한번 더 씩 진짜 한번 더 씩 우리 털이 이렇게 너무 멀어 일단 털을 막 빼는거라는게 안나가 도대체 너의 털은 어디까지 빠지는거였니? 너의 털은 어디까지 빠지는거였어? 너의 털의 끝은 어디? 풀어먹으자 보이나요? 위안이 다리? 하지말로 오신 다리로 나를 잡아칩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왜 팔을 줘? 나 아빠 할건데 왜 해야 돼?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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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소리 난다 이 새끼야 그만 있어라 그냥 턴이 좀 덜 빠져가지고 뒤로 돌아가도 не 말하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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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러ся 이리 오세요 가 닥 бар이체 마리.. 맞아요 그러니까 billions justify 내 취록 엄마 spilled 물 삶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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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무도 안들어왔네요 제가 시간대를 잘못 꼽았나 자꾸 안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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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됩니다 으 으 으 으흐흐 으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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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강아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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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eons. 7회가 있다. 이거 다 꺼내네. 못댕는데? 아! 못됐다. 헐. 돈 다 빠져가지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 돈 끝났다 이리. 아, 말이 괜찮아 괜찮아. 한이 죽이는 거 아니야. 아! 내 살뜰. 운동신경으로 약간 피했죠? 멋진 운동신경인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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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쪽과 엉덩이쪽 차를 덤벼베 이거 안 빼면 나중에 화장실이 다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다치레 덤벼베자 다치레 덤벼베 덤벼베자 덤벼베 가만히 있긴 한데 많이 움직여요 엄청 우리 애들은 다 웬만하고 가만히 있기는 해요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린스 바르고 털이 너무 많이 빠지네 털갈이 거의 다 끝났는 줄 알고 지금 하고 있는데 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간지라 아 간지라 여유여유 딸레미영 천천히 Commit 바슨 조지 마슨 조소한 바다 아 요셔링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핸드폰 두개라도 이거 하면서 볼 수 있어요 한이 시키고 싶습니다 한이 우리 딸 우리 딸래미 한이 막 안한다고 막 난리를 치네 마지막 린스 타임이에요 린스 타임 한결이는 린스가 필수거든요 털이 많아서 망상에 쪽도 린스에요 손이 보이세요 손? 손이 윤탕으로 됩니다 야 가지마 아직 덜했어 하나 너 털 빼야돼 마리랑 한결이랑은 시키는게 차원이 달라요 이제 린스 칠해서 털 다 뺄려면 또 한시간 정도 털 빼줘야 됩니다 엉덩이쫑 하나 또 한가지 마라 아이안아 내 발 벗지마라 딸래미 엉덩이쫑 우리 애들 모두를 꼬리 쪽에 윤탕을 발라주시고 엉덩이쫑까지 꼬리 쪽에 윤탕을 발라서 털을 마저 빼둬도 있습니다 린스를 아주 듬뿍듬뿍 발라줘야돼 바른거 같지도 않아요 린스는 반통 써요 린스는 반통 써요 가만히 있는 편이긴 하죠 제가 씻겨도 착해요 착해요 우리 애들 다 착해요 아시잖아요 어쩜 이렇게 잘 안지 결이 빼고는 결이는 좀 결이는 좀 안지지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결이 빼고는 문제가 애들이 없어요 결이 지는거 빼고는 그래도 어떻게 내 새끼인데 나중에 지지려고 하면 좀 때려야되겠어 아니 이리와봐 왜 안와 이리와봐 왜 안와 이리와봐 이렇게 놀아줘요 이렇게 놀아주고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놀아줘요 이렇게 놀아줍니다 이렇게 놀아줘요 이제 놀아줘요